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안심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특히 올해는 기존에 해오던 환경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지건강디자인을 접목한 어르신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치매친화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 인지건강디자인이란 인지능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치매환자 등을 위해 기존에 익숙한 주거환경 디자인을 변형해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을 말합니다. 이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마을인 등촌 3동과 가양 2동 곳곳에 치매안심존 설치와 인지활동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또 비슷한 주변 환경을 명확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등의 외부 공간에 치매예방 걷기 코스와 걷기 트랙 등을 조성해 신체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. 이 밖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주민센터,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주민의 치매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환경 조성을 진행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치매인식 개선을 비롯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.